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앞에 보이는 빌라가 에뛰비앙 빌라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구요. 여기는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로 면 소재지네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산척초등학교가 되겠구요. 초등학교의 왼쪽이 산척면 소재지의 최중심부로서 생활에 필요한 왼갓 인프라는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뷰를 봐서는 생활에 필요한 왼갓 인프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있어봤자 뭐 거슥한게 뻔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거. 결코 우습게 보면 안될것이 산척면 소재지의 중심부 땅값이 충주도심 웬만한 동의 땅값 뺨친다는거. 그것도 그냥 뺨도 아니고 돌림뺨 정도는 된다는거. 암튼간에 산척면 소재지가 행정복지센터 기준 300여 미터 코앞에 조성중인 충주북부산업단지로 인해 그리 되었다는거 말씀드리구요. 그렇다면 북부산업단지 조성이랑 이 빌라랑 대체 뭔 상관이냐? 북부산업단지가 땅값 집값 올려준대냐? 쉽죠? 지금까지 땅값 집값 올려놨구요. 요 앳뜨비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앳뜨비앙의 바깥 현관을 보시는 중이시겠죠?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4층 건물인데요. 특이하게 좌우엔 각층별 1, 2호 라인이 3대가 있고 중간엔 1, 2층 복층, 3, 4층 복층의 복층 2세대가 있네요. 출입현관이 있는 북쪽의 핏을 보셨고 이제 남쪽으로 가보실까요? 앳뜨비앙은 17년에 준공이 되었고 요 동엔 10세대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앳뜨비앙은 현재 난방과 취사의 LPG를 사용중인데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시청의 승인과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었다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대는 왼쪽 작은창 말고 가운데 큰창부터 발코니가 설치된 라인의 3, 4층이 되는 거구요. 전용면적 15평에 분양면적 18평으로 투룸 복층구조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어 촬영을 못해 주인분이 전해온 내부사진으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대의 현관문은 4층에 있고 4층은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구요. 4층에서 회전계단으로 내려오는 3층은 방 2개의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라네요. 어느정도 연상이 되시죠? 주인이 살아도 좋고 보증금 500에 월 50만원으로 세나도 좋은 매매가 8,300만원의 앳뜨비앙 내부 사진으로 보실까요? 영상편집 적 перевод이 좋으셔도 좋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충주권 가장 핫한 위치에 있는 준공 7년차 빌라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128-1에 위치한 에뛰비앙 빌라이구요. 전용면적 15평에 분용면적 18평으로 3,4층 복층구조네요. 복층 전체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주행 3분 거리 이내에 모든 생활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구요. 평균 임대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임대수요도 많다시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하시는 매매가격은 8,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구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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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